자 그러면 파트 2 인물편 그 두번째 인물편 2부 역사를 바꾼 의사들 이 얘기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어쩌면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허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의대에 입학하면 한의대 학생들이 이 허준선서를 하잖아요 태어난 생일은 미상이에요 1539년생이고 1615년 10월 9일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1615년이면 조선 광해군 시대죠 그 조선 명종 시대에 태어나서 광해군 시대에 죽었어요 생일은 알 수 없고 양천허씨 양천허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양천구에서 유래한 지명이긴 한데 실제 허준이 살았던 등촌동 양천의 파릉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파릉마을 그 자리가 이제 강서구 등촌동인데 현재 거기는 이제 강서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현재 이제 등촌동 그 등촌동이 그 이제 허준의 생가가 그 있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허준이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그 동네예요 실제로 지금 그 뭐냐 도로 이름이 허준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촌로에 지금 그 허준박물관 있는데 근데 제가 아직 허준박물관 안 가봤어요 허준박물관 아직 안 가봤고 그 허준박물관이 있는 그 한 그 왕복 4차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이름이 허준로예요 그 구호선이 다니는 그 도로보다 한 블럭 위에 있어요 한 블럭 위에 있고 그래서 그 허준박물관에서 조금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그래서 이 동네에 근처에 구호선 양천향교역이 있어요 구호선 양천향교역이 진짜 있어 거기에 진짜로 그 향교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름이 양천향교역이 된 거고 그 근처에 허준박물관이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허준박물관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긴 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동네에서 그 김포를 거쳐가지고 그 인천검단지구 거기를 가는 그 뭐냐 김포운수의 그 버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버스 타면 허준박물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 뭐냐 염착역하고 그 염착역하고 그 등촌동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곡역을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항대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허준은 양천허씨씨조는 허선문인데 이 허선문의 20세손이에요 허선문의 20세손 그래서 좀 꽤 높은 비어수를 했던 양반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 허준의 할아버지 허고는요 경상우수사, 우도수군절도사 절도사면요 정산품당 하관이에요 지낸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아빠인 허륜은 용천에 부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부사가 종산품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륜의 소실 영광김씨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소실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예요 근데 동북동생인 허징은 나중에 그 선조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노수신의 사위가 돼요 인맥이 꽤 좋은 집안이에요 이 허준의 집안이 영의정의 집안하고 사돈까지 맺은 허준이에요 사돈이죠 그 노수신 사위의 형이니까 노수신하고는 사돈이 되는 거지 얼마나 빵빵한 집안이에요 영의정의 사돈이면 그거는 이제 그 애초에 이 양천허시 집안도 꽤 나름 유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었으리라 추정이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좀 그 그러면 왜 허준하고 허징은 그 왜 이 좀 이런 출세가 되게 다르게 됐을까 음 원래는요 조선시대의 서얼은 문과 응시는 불가능했어요 서자하고 얼자가 있어요 서자는요 서자는 이 남편이 그 뭐냐 남편이 양반이야 서자는 남편이 양반이고 그 아내가 첩이에요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첩이야 는 서자예요 근데 얼자는요 얼자는 아빠가 아빠가 이게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천민이야 아빠가 천민이고 그 엄마가 양인이야 그러니까 상인 천민이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맞나? 어 반상제도 어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일반 양민? 양민길은 뭐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얼자는 과거 응시를 못하는데 1550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서자는 양첩 사이에서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과거 응시는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양첩 응 그래서 이제 양첩 사이에서 자식이라는 게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허주는 허주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를 봤고 그 허칭은 법이 개정된 다음에 봤어요 그래서 허주는 문과를 응시를 못하게 됐어요 문과를 응시 못했고 허징은 문과를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잡과들을 응시할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허준하고 허징은 허씨 집안에서는 서자잖아요 적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인 허유는요 집안에서 음 집안에서 좀 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던 좀 그런 사람이었나봐 그래서 서자들도 다 같이 공부를 시켰다 그래요 같이 공부를 시켰다고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의과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급제를 해가지고 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음 근데 허주는 뭐 의학 쪽의 능력이 있었으니까 의과를 받겠지 그래서 1569년에 내의원에 들어가고 음 1573년 이제 이제 1578년 내의원 첨정으로 급이 올라가고 그 1587년 선조 치료로 호피를 하사하게 돼요 하사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90년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드라마 허준에서도 이제 그 광해군의 그 질병 광해군 두창 치료를 했다 그래가지고 1591년 당상관 정산품 당상관으로 올라가요 의원 출신의 관료가 정산품 당상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정산품 당상관이면요 이제 그 조선에서요 되게 고위직이에요 당상관이면 되게 고위직으로 그 높은 자리에요 진짜 보통 당상관이면요 승정원의 승지 어 승정원의 그 여러 승지들 그 도승지 부승지들 뭐 이런 그 여러 그 승정원의 승지들이 보통 정산품 당상관이에요 당상관이고 그 다음에 1596년에는 세자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해가지고 종 이품 가이대부까지 제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를 선조의 어이니까 그 어이가 됐기 때문에 그 선조의 그 의주 피난 갔을 때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정유세란 당시에는요 선조가 한성에 남았어요 그래서 영의정 유성용 그리고 이제 우의정 이덕형 나중에 이덕형이 우의정이 돼요 그리고 아니 좌의정이 돼요 이덕형이 나중에 좌의정이 되고 이 항복이 나중에 우의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원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해 이산해는 영의정 그 유성용이 영의정 되기 전에 그때 그 임진왜란 초기 영의정이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성에 남고요 어쨌든 허주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어이였다는 이유로 이제 호성 삼등공신 호성공신의 그 삼등공신이 된 거야 호성공신 공신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의주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피난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짜 막 전쟁 때 위생체계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전염병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이후 그 뭐냐 선조의 명에 따라서 이제 1596년부터 허준 그리고 어이였던 당시는 이제 메인 어이가 양예수였고 허준은 보좌였어요 허준 양예수 이명환 김응탁 정예남 정작 정작 같은 사람은 민간의원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의서를 그 제작을 하기로 돼 있었어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동작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정유재란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정유재란때 다른 의원들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허준은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공동작업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601년에 선조가 다시 명령을 내려요 이번에는 어이 자네가 단독으로 해보게 해서 그 이제 허준이 단독으로 의서 집필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을 단독 편찬을 시작을 했지만 이 시기에 동의보감만 쓴 게 아니고요 선조의 명령으로 언해 태산지병 언해 구급방 언해 투창지병 등을 편찬했어요 참고로요 이 언해가 붙은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존에 그 한자로 쓰여 있었던 이 의서들을 이제 언해 언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 번역한 의서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뭐냐 사실 허준은 이 임진왜란 전후로 활동을 했던 의사다 보니까 좀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의서들을 좀 많이 썼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작업을 하니까 선조가 이제 좀 더 노고를 취하고자 1606년에 그 양평 부원군의 자귀 부원군 부원군 그 부원군의 자귀가 굉장히 높아요 종일품 그 양평이라는 자기가 붙은 이유는 그 뭐냐 서울의 양평동 있죠 양천구 양평동 그거 딴 거예요 그래서 양평 부원군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 자교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정일품 보국숙록대부를 주려고 그랬어요 보국숙록대부 정일품이면요 재상이에요 정일품이면 재상급직이에요 장관보다 높아요 총리 부총리급이야 근데 결국 보류가 돼요 이게 보류가 되고 그 이제 그 근데 이제 보통 그 당시 조선시대에 잡과 그때는 의학이 잡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잡과에 급제한 그 관료들은 한품에 서용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한품에 한품 한직 이런거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정산품 당하관이 한개였어요 근데 이미 허주는 이미 정산품 당산관이 올라간거야 음 실제로 조선시대에요 그 개화기 직전에 역관 출신이었던 오경석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잡과에 급제했던 그 관료들 중에서 오경석 빼고 정일품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요 박문수하고 이순신 그 유명한 사람들 진짜 그 유명하던 사람들도 살아서는 정일품에 못 올라갔어요 이순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에서 전사하고 나서 그 이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계속 그 추증이 됐죠 그리고 그 퇴계도 살아서는 정일품에 못 올라요 그 뭐냐 퇴계도 거의 뭐 그 삼품 거의 한 그 거의 당상관급 꽤 높은 벼슬까지 갔는데 그 퇴계도 꽤 높은 벼슬까지 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영의정에 추증이 돼요 음 그리고 그리고 박문수 박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를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너무 그 고든발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영조시대 때도 음 탕평책 시대인데도 정승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래요 살아서는 그래서 그 암행어사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그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관찰사는 종이 이품이거든요 그 관찰사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일품은 못 올라간 거야 살아서는 죽어서 올라간 거예요 음 진짜 일품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반 양반들도 진짜 일품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품에 올라가는 과정은 양반 출신 과거에 그냥 급제한 것도 아니고 대과에서 장원 급제 장원 급제 해도 힘들어요 장원 급제를 해야 되고 보통 장원 급제를 하면요 그 초임관리 그 관리직을 그 관직을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져요 다른 애들은 막 9품에서 시작하고 그러는데 일반 급제자는 9품에서 시작하는데 8품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장원 급제 하면 보통 7품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대과 까진 아니고 그 그 밑등급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로 일을 하다가 그 상급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보통 그에 대한 포상으로 벼슬을 올려주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벼슬이 점점 올라가는데 진짜 그 정 1품 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진짜 운빨도 좋아야 돼요 줄도 잘 서야 되고 양반 출신도 줄도 잘 서야 되고 유력한 집안하고 사돈도 맺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면 왕의 부마가 되거나 왕실의 부마가 되면 왕족으로 인정을 해줘요 왕의 외손자 까지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남이가 태종의 외손자거든요 그래서 남이도 왕족이에요 남이는 병조판서 까지 올라가죠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병조판서가 돼요 남이는 그렇고 선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이였잖아요 보통 그 왕이 죽으면요 어이는요 형식 그 정말 훌륭한 의관이더라도 그 형식상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 어이는 그래서 음 형식상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갔는데 1년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광해군이 유배를 해체시켜주고 이제 광해군이 자기를 많이 고쳐줬었잖아 사실상 자기를 많이 봐줬던 의사니까 그 어이로 복직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막 이 의사 저 의사 저수라는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의보감을 진행을 많이 못시키다가 그 이제 유배지로 갈 때요 그 뭐냐 그 유배를 갈 때 아마 그 뭐 묶어서 보낸 거는 아니었나봐 그 묶어서 보낸 거는 아니긴 했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좀 배려를 해줬나봐 광해군이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좀 그렇게 멀리 안 보내고 그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 뭐냐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서를 저술할 시간도 줬어요 그래서 유배 중에 시간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의서를 열심히 썼어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1610년에 동의보감이 완성이 됐고 음 그래서 전하 선왕께서 명령하셨던 의서를 드디어 완성했사옵니다 해서 그 의서를 바쳐요 그 의서를 바쳤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지 근데 문제는요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출판사성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초판을 완성한 다음에 정식 출판은 3년이나 걸렸고 유네스코 세계기록류사는 2009년에 됐어요 의서 중에 최초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 펴져 있었던 조선하고 중국의 의서들을 다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허준 개인의 연구 결과 그리고 처음에 공동저수를 했었던 다른 의원들의 연구 결과도 일부 들어가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동의보관만 완성하고 끝내느냐 아니에요 허준은 이제 전란의 피해를 재건하다 보니까 각종 좀 의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됐고 각종 의서를 편찬하는 작업에 계속 참여를 해요 그래서 허준은 어떻게 보면요 역병 관련 분야 전문이에요 동의보감하고 다른 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서들이 전부 다 전염병 관련 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좀 이렇게 전시의 위생속도가 너무 상태가 너무 불량이 되니까 전염돌림병이 되게 많이 돌았나 봐 그래서 전염병 관련 의서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저술활동 하다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의서를 쓰고 완성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광희군이 그동안 그러니까 허준이 그동안 이제 2품에 그쳐있었거든요 그동안 2품에서 1품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그동안 보류되고 있었던 양평 부원군 겸 보국 양평 부원군의 보국 숙록대부 정1품 자리 죽은 뒤에 추증해줬어요 살아생전 못받았던 거를 죽어서야 받았어 그래서 이제 파주 진동면에 안장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민통선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1991년에 막 묘비 이런 게 되게 훼손되어 가고 있었는데 양평군 보국 숙록대부 이런 묘비가 글씨가 있었나봐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허준의 직계 후손들은 이제 죽은 곳이 파주에서 죽었나봐 약간 그 요양을 가서 죽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이제 직계 후손들이 대부분 북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허시들 중에서도 그래서 양천허시 후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등촌동에 허준 박물관이 개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양천향교역도 그 지역에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허준과 관련해서 한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짧으니까 그 한 번 더 그냥 여기에다 붙여서 얘기를 하고 할게요 자 그 유명한 태양인 이재마 호는 동무 봉관은 전주 함흥 출신이고요 음 이재마는요 원래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왕이 계승 서열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재마가요 얼마나 먼 그러니까 왕대라고 얼마나 먼 친척이었냐면요 이 조선 목조 조선 목조의 둘째 아들인 안원대군 이진의 후손이에요 목 자 조선 목조 용비어천가에서나 볼 수 있죠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 다음에 태조 태종까지 이야기란게 용비어천가에요 목조면요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에요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그 이한사의 둘째 아들 안원대군 이진 안원대군의 칭호도 죽은 다음에 추존칭호에요 대군 대군의 칭호도 그 추존칭호라서 이 그러니까 목조 탁조의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가 이미 그 뭐냐 직계의 서열에서 밀리게 된거야 직계의 서열에서 밀리게 된거고 그 세종하고 세조하고는 다르죠 세종하고 세조는 직계우선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선왕실의 먼 친척이 된거야 그냥 전주이시 집안 사람인거에요 음 그러니까 그 왕족으로 인정이 안된거에요 그 원래 왕족으로 인정이 되려면 왕의 직계우선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 중전에게서 태어난 왕의 적자들 있죠 왕의 적자들은 대군의 사세손까지 대군의 사세손까지 왕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보통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서자인 군들 군의 삼세손까지 인정을 받구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부마 왕의 사위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나 옹주랑 결혼한 왕의 부마들은요 부마의 아들딸까지는 왕족을 인정을 해줘요 왕족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또 이제 왕족들은 자기의 왕족의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또 왕족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도 대원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헌종의 칠촌 아저씨였거든 철종의 육촌동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그 대군의 대군의 그 몇세손 하여간 그 뭐냐 사도세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은 그 이제 왕족으로 인정받아서 군의 치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응입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근데 이제 이잠마 같은 경우는 10대 향시에서 장원 급제한 이후로 한때 방황을 해가지고 행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36살에 무과를 급제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무인 출신이에요 어쩌다 의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50대의 지대형갑 그 지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원시 지내구가 아니고요 현재 그 마산하포구인가 하여튼 그 동네라고 해요 그 다음에 60대에 들어서 최문안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고원군수를 제수를 받긴 했지만 그 이 과정에서 사직했고요 동의수세보원이 대표 그 저술이지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의 관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먼 왕족이에요 고종시대의 관료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철종 고종 시대 때 조선 지방에 밀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밀란을 그 진압하고 음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진압을 많이 했어야 됐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암 허준하고 태양인 이재마하고 동무 이재마 까지 이야기를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요 다음 편에